이렇게 막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리고 싶으면 팬들이 와서 사진 한 번 찍어주세요. 둘이 커플이잖아요. 내가 그 가운데 서 있잖아요. 둘이 헤어지면 이렇게 가운데에 찍혀요. 평택하실 겁니다. 확실히 확답을 받고 이렇게 찍지? 아니면 그냥 따로따로 찍어요. 나중에 찍힌다니까 이렇게. 안녕하세요. 사라 역을 맡은 이한입니다. 몇 년 전? 부끄럽게 지인입니다. 미스코리아가 몇 명이나 돼요? 우리나라 아이시고. 저 때가 50주년이었거든요. 57명 중에 몇 등이 나는 것 같아요. 저요? 10위 안에는 들지 않아요. 한 인터뷰에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섹시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섹시함이 핸디캡이다. 이게 많이 중요하는데요. 좀 태어날 때부터 좀 건강한 에너지. 가만히 서 있어도 넌 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저희 어머님이 항상. 어디가 제일 섹시하다고 생각해요? 눈빛. 눈빛. 와우. 빠져집니다. 와우. 좋아하네요. 와우. 투애닝원 멤버가 될 뻔했다는 얘기는 언제예요? 아 제가 중학교 때부터 춤을 너무 좋았어요. 춤을 노래하는 거는. YG에 가서 오디션을 보고 가서 어떻게 또. 연습생 생활을 얼마나 했어요? 한 1년 정도. 공부도. 대학원 가서는 아주 조신하게 가요금을 타고. 이제 연습실 가면 이제 싹 이제. 전 한밤 MC셨는데 한밤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혹시 되는지. 가끔 듭니다. 오 수영 씨. 가끔. 그러면 우리 지금 수영 씨가 여자 MC잖아요 거기. 수영 씨 너무너무 예쁘게 잘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화이팅. 아니 그거 아니지. 잘하라고 내가 잡으러 간다. 잘하라고. 황동 선배님. 친구들이 사랑하면 땡큐 아니면 말고 예아. 24년 만에 공연을 하시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같은 배역을 한 20몇 년 지나서 또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두 시간 반을 막 뛰어다녀도 지칠지 모르고 했는데. 연습할 때 몇 십만 뛰어다녀도 지친다. 너무 힘들어. 본인 앞에서 한 보여주는 애교가 있다면? 자기들 내가 연습할 때 보면 알잖아. 그냥 냥! 그러고 뭐. 냥! 촬영을 해주는 게 아니지. 그러면 좋아하라 하더라고. 흑인 영화에 또 대가라고. You check this out. Let's go. Yeah. 이게 웃기나봐 이게. 나는 어디 가서 영어를 하라 그러면 절대 자막이 필요 없는 영어로만 해줘.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알아듣기 쉽게. 선배님 저는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잘 삐지신다고. 잘 삐지지. 아 삐지세요? 그럼 그럼. 아빠 식사하셨어요? 맛있는 뭐 이런 거 먹었다. 먹었다 하고 보냈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답장이 와야 되는데. 이거 왜 답장이 왔는지. 무슨 무슨이라도 보내야 되겠네. 그렇지 이거 이거 보내고 하트 뿅뿅 날려주고. 그래서 회식은 언제 시켜주실래요? 알았네. 오늘 내가 일찍 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회식비 벌러 가는 거야. 기대해. 감사합니다. 사라 역할을 맡은 김지훈입니다. 대응적인 질문이네. 둘이 친구. 동산초등학교라고요. 저희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같은 반에 앉아서 공부를 하던 친구가. 갑자기 무대 위에서 뭔가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 되게 굉장히 좀 색달랐어요. 우리 지우 씨. 얼마든 결혼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한참씩. 제가 기저귀한테 사이 왔는데. 이세 계획은 없어요? 빨리 나야지. 이세요? 지금 이렇게 몸만 보면 이세 가진 거 같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아서. 계획은 한 내년 정도. 왜냐하면 저희 신랑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 빨리 나야 돼요. 잘 해보겠습니다. 부부 싸움을 했을까? 하죠. 저도 제일 많이 싸우는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르다는 거를 빨리 인정하고.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자고 얘기를. 근데 그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이만이네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수영 씨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포기했어요.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 지금 이 보시는 유물 유물. 근데 수영이가 있어서. 이 수영 씨 말고. 남선이잖아 얘는. 네. 어남선 씨 말고 수영 씨. 수영은 다 좋아하지. 류수영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올 겨울을 뜨겁게 달고. 내 배우 색다른 변신. 기대할게요. 이보다 핫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힐링남으로 통화하는 주원 씨와. 몸매 비율 최고조 김아중 씨를. 밤 12시에 만났더니. 손을 만지작 만지작. 얼레리꼴레리. 혼자 목이 아파서. 지금 바로 쏠게요. 국민 힐링남으로 떠오른 순수 청년 주원. 청순 섹시의 대명사 김아중. 왠지 궁금해지는 이 수상한 커플을. 한강에서 만났습니다. 밤 12시에 지금 여기 역삼동이거든요. 뭐하시는 거예요? 저희 같이 영화 찍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포스터 촬영이 있어서. 콘셉트가 어떤 거예요? 빈집 털이버. 진짜예요? 네. 그냥 빈집을 털지는 않죠. 그럼 어떤 빈집을? 그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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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a служ Stephen Peel. 아